아 이거 한쪽이 안나오네 이럴때는 방법이 있지 선 맨 끝을 매듭 묶으면 짜잔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아 뭐야 이거 또 안나오네 잠시만 그러면 계속 묶어가지고 나오는 맥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어디에 나오나 나와라 나와라 어디에 나오나 나온다 나온다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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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편한데 이거 안되겠다 고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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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넘기겠네 오줌 세러 가야 되겠다 아 아 2시간 넘기겠네 엘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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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잘만드는데 왜 접은거야 휴지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알파공구에서 이거 만 7천원짜리 만원짜리 살걸 그냥 아 아 이럴줄 알고 가방에는 황지 예비 이어폰이 대기하고 있지 여기 있다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꼬였어 아 아 이거 일부러 이렇게 꼬이게 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아 아 이거 안에 누가 이렇게 꼬은거 아니야 이거 아 잠시만 아 아 이거 어디서부터 꼬인거야 뭐야 이거 잠시만 여기다 여기 어 어디다 어 어디다 어 기억이 됐네 노래 듣기 되게 힘들다 뭐야 뭐가 이상한데 여기 아 한쪽 콩이 어딨어 아 또 여기로 가